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고유진님의 걸음이 느린 아이입니다. 사용된 기타는 에피폰의 EJ200C입니다. 잘 들어주세요. 다그치고 답답한 마음에 난 앞서서 걸었는데 천천히 걸을 걸 그랬죠 먼저 간 날 잃었었는지 그녀가 오질 않네요 하루를 헤매다 돌아온 그녀는 어제보다 많이 다른 모습이죠 날 보며 웃는 미소도 그 향기도 모두 예전과 같은데 낯설은 그대 모습 Baby, got you know that you are the one I need 사소한 일로 많이 다툰 날였죠 평소와 다른 그녀 모습 보고 먼저 다가가 그녈 달래봤지만 내 말도 들으려 하는 채 울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허락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안고 싶다고 고개를 처우면 그저 난 처우면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조금 더 함께하고파 그렇게도 천천히 걷던 그녀를 난 보내야만 하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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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